자 갑시다 갑시다 가자고 전장으로! 오우쒸 저 배틀쿠리전 줄 알았네 쫄지마 형 어 뒤가 아파 어 니 뭐? 뒤가 아파 뒤가 아파 야 여기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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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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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우리 지금 공격받는 타이밍이네 아 그러네 아 AT 공격받는 타이밍이야 이럴때 저기 막 얘네들만 쏠거라고 어떡하지? 건너편 창고 있는데 엄청 많아 자 한번 뛰어가자 가자 어 총알이 총알이 깃발치는데 진짜 이거 이야 여보세요 여기 가면 죽을거 같은데 자 일로와 일로 오케오케 왼쪽이다 저깄다 오케이 여기 또 또 또 한마리 더 한마리 더 아악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태엑 사랑해 오영태엑 너도 죽었어? 어 같이갔어 아무나 하자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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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오케오케오케 비관총을, 비관총을 쏟까? 없네? AT-AT 한 대가 체력이 한 번은, 한 번 웨이브에 3분의 1 남았는데? 어, 훅 갔네 진짜 어, 폭탄, 폭탄, 앞에 폭탄 바이어 인 더 홀! 수류탄 던지는 꼬락산이 이씨 이쪽, 이쪽이, 이쪽이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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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이런거 딱 던져주고 오빙 боль 이기 시 recession 어, 쉬웠다운 되겠다. 하나, 우리 저, 저, 다시 저거 하러 가자 저, 저거 뺏으러 가야 돼, 우리 우리가 셧다운 해야되는 거야 어, 나 그거 쏠 수 있다, 폭격 우리가 오프라인 해야되는 거야 아, 그래? 그러면 저기 다 폭격해 버려, 형 어, 간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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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당 간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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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 различ 네저 appears czasie 아 야 저기 그거다 막 머리내미지마 어어 오케오케오케 어어 머리내미지마 와 저거 뭐야 저거 머리 날라간다 대전쟁터인데? 나이스 옆에 왔어 옆에 왔어 어디 너 죽었어? 어어 옆에 왔어 어 죽었어 죽었어 마모라 나한테 태어나 나한테 태어나 파트너 옆에서 태어나는게 없어 어 왜? 아 이제 되네 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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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모라 그 3번 눌러서 어 저기 아까전에 그거있잖아 그 타워같은거 저 우클리 어어 3번 들어오서 그 망원경을 보고 클릭하면 돼 그냥 됐나? 없어진거 같아 타워가 어 그러네? 타워쓴는사람 없네 이제 어 없어어어어어어어 오 오 오 자 옆에 옆에 오오 잠깐만 오오오오 여기 왼쪽 그냥 싹 쓸어버리러 가자 아 나 피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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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3 아오옹 우리 자니를 잘못 잡은 거 같애 참 진짜 혼자서 안죽고 잘산다 진짜 나 죽을 동안에 내가 이젠 포인트 잡아주는거잖아요 잠깐만 형 굳이 몸대지 말고 앞에 얘를 보내자 뒤에 애들 만원 어어! 폭격지원 폭격지원이야! 어디갔어요? 어 살았다 살았다 앞으로 가자 어어 나 뒤에! 막으라 뒤에 막으라 뒤에 야! 두프 스카이옥하다! 아니 아니 한쪽이다 한솔로 한솔로 아아! 헤리슨 포드! 아 또 저렇게 나오는구만 또 헤리슨 포드 개개기 와 근데 저기 일자는 가지 말자 저기는 저기 너무 아파 저기는 그나마 저기 있는건데 잠깐만 우리 상대 본진으로 들어가자 그냥 저 오른쪽에 셧다운 끌어가자 나 이거 설마 용암 아니지 이거? 어 후우 아 용암 조심해 다음은 바로 죽는대 뭐야 뭐야 형 나 타워 탔어 타워 타워 어 알고 있는데 어 아픈데? 아구 어어어 아 비행기가 아 진짜 형때문에 나까지 죽었잖아 왜 나 때문에 죽었다 형 그거 타느라고 내가 뭐 움직일수가 있어야지 옆에 있다 같이 죽었지 한번 타봤어 한번 신기해 보이길래 아 저 셧다운 꿔야되는데 저거 와 저기 비행기 몇개야? 여섯개 날라다니는거야 저기? 비행기는 거의 반제국군이 좋더라고 여기 많다 여기 많아 너 많아 들어가 들어가 좀 몸 좀 사리고 좀 와 여기 왜 개많아 저기 오오오오오 미사일 인커밍 형 어디야各ιά 아 바로 위에 나 들어갈게 나 죽으러 가는거 같애 오어 그런거 같애 나도 내가 봐도 그런거 같애alling 와우 아악 어 어. 제발 아어 Mail. 아어우 tissue 아 위에 탄이 떠있어 야 이게 40대 40이다 보니까 한 명의 목숨이 얼마나 미개한지 역시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40명이 산단 얘기에요 잘못 말했네요 40명이 모두 다 유저에요 7만원을 주고 산 개죽음입니다 개죽음 사람 목숨 죽는 거 진짜 한순간입니다 여 앞에 나가야 되는데 잡았다 잡았다 자영 오지마 피보다 내가 너를 위해 자리 잡아놨어 나이스 아싸 그렇지 이거 한 번 어택하면 가능하다 뭐야 와아